안녕하세요 보호막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어디냐면요 동서울 터미널 앞이에요 지금 시각은 6시 30분인데 회사 앞에다가 주차해놓고 동서울 터미널, 간명역이 있죠 여기 또 프라이메트 사업단이 있는데 여기 앞에 지금 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냐구요 이른 아침에 대전으로 뿅 하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에서 대전까지 솔직히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근데 아침부터 또 운전하고 또 상담전화가 오면 제대로 상담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간명역 그 다음에 고독터미널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배차 시간이 한 10분 정도 있으면 제가 버스를 탈 건데요 대전 어디 가냐구요 일단 대전에 지금 한 6개월 전부터 M사에서 일하시는 지엄장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프라이메트에 궁금한 사항이 많고 또 입사 문의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뿅 하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대전 가고 또 이렇게 아침 일찍 또 예전에 신입 때나 지엄장 때 리쿠팅 하느냐고 전국 8도를 아침부터 버스 타고 돌아다녔는데 그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근데 아직 오랜만에 또 대전으로 아침 일찍 가고 아침에 한 5시 정도 일어난 것 같아요 어저께 또 12시까지 빡세게 일하고 또 그래서 지금 여기 간맹역 터미널 앞에 왔어요 배고파가지고 앞에 여기 있죠 노점산 뒤에 거기서 잔치국수를 먹고 제가 좀 든든하긴 하네요 그 다음 5분 정도 있으면 버스에 탈 건데요 지금 타면은 한 10시 정도에 9시 한 30분 정도에 도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9시 30분 정도에 도착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지엄장님과 또 미팅을 갖고 예 그래서 몇 분이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프라임에스의 밸류체인 그리고 투명한 수수료 시책 아주 높은 수수료와 또 성지급이 좋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FC로 입사해서 팀장, 지점장, 본부장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비전도 좋고 누구나 기회가 평등하다 보니까 프라임에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입사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유튜브 쪽으로 어떻게 보면 성공은 아니지만 그래서 유튜브 쪽으로 배우고 싶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입사를 하셨고요 또한 뭐 DB 요즘에 또 금속법으로 DB가 되게 목마르잖아요 일하고 싶은데 일할 거리가 없어서 그런 분들도 저 보호만한테 입사를 해서 지금 DB를 받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프라임에스일지 매우 좋지 않나 생각해요 저도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빨리 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뿅 가서 좋은 지인분들 이제 또 2년을 닿아서 앞으로 또 프라임에스의 사업을 번창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열심히 사는 모습 제가 영상에 많이 담을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, 좋아요, 알림, 늦춰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대전이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참 운기도 좋고 날씨도 그냥 서울보다는 춥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요 앞에 도착했으니까요 오늘 리쿠트인 대상 후보자 잘 만나서 입사를 잘 할지 알지 모르겠지만 프라임에스의 투명하고 비전이 있는 그런 부분은 속 시원하게 속이 담백하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잘 마무리 짓도록 하고 서울로 뿅 하고 다시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 보호망도 아침 일찍부터 서울 갔다가 지금 대전에 왔지만 다시 좀 이따 바로 서울에 넘어가서 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있으니까 보험 업무 빨리 처리하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